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수요예측 재조사가 통과돼 올해 연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계룡에서 신탄진을 잇는 총연장 35.4km 구간으로 2015년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를 통과해 2018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9년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2021년 7월 총사업비를 2,694억 원으로 변경해 설계를 추진했으나 수요예측 재조사로 사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기재보와 사업기간 조정을 포함한 총사업비 협의 후 발조와 계약을 거쳐 올해 연말 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